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과학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어명대와 수능준비 본격 스타트! 그래서 엄스타라고 하는 수능 입문 강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엄스타 수능 입문 강의는 어떻게,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선생님 커리큘럼이 연결되는 후수강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선생님이 소개하면은 선생님은 지구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지구학을 가리키는 걸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구학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그냥 단순히 지구학을 잘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지구학 잘해봤자 수능 하나도 없어! 수능 만점 나와야지! 지구학을 좀 못하더라도 만점 나오게 만드는 근데 물론 잘하면은 만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지만은 그래서 지구학을 가리키는 걸 전공했고요.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좀 더 여러분들 깊이 있게 공부를 여러분들 가리킬 수 있도록 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온라인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치동, 분당, 목동, 메가스터디 러셀과 시렌즈 학원에서 지금 단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 엄스타 강의의 특징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좀 이런 강의를 듣는 게 좋은지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지구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과탐 선생님들이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 선생님들이 지구학도 과학이냐 이런 얘기를 가끔씩 저한테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무수게 소리로. 지구학도 과학이냐. 지구학도 과학이죠. 지구과학이라고 돼 있죠. 과학은 과학인데 다른 물리나 화학, 생물에 비해서 지구학은 기초과학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물리, 화학, 생물은 기초과학이죠. 근데 지구학은 기초과학이 아니에요. 좀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응용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구학은 응용과학이에요.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응용과학. 그러니까 우리 지구학이라고 하는 건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해석을 하고 그 현상들을 이해하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를 푸는 그리고 지구 바깥쪽에 천체까지. 그래서 가끔씩 지구학도 과학이냐라고 다른 과탐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리, 그냥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땡이잖아요. 화학? 화학은 뭐 그냥 분자 이런 거 찾아보고 눈 아프고 생물? 그냥 뭐 돌아다니는 애들 그냥 한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 지구학은 지구, 더 나아가서 우주가 나의 실험대가 되는 거지. 이거는 지구하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이런 지구학은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 관련된 기본적인 배경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구학을 잘하기 위해선 물리, 화학, 생물 그리고 수학을 잘해야 지구학을 잘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도 예전에 지구학 교육을 전공하기 위해서 대학을 지원을 할 때 고등학교 때 지구학을 배웠더니 되게 만만해 보이더라고요. 지구학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흥미도 있고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지구학을 선택을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대학을 갔는데 이게 웬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구학과는 차원이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해석하는 거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 그럼 나는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 수학을 잘 못하는데 지구학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다른 기본 배경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고등학교 지구학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지구학이 어떻게 되었냐면 뭔가 물리적인 내용이 조금 필요한 내용이다 빼버려요. 화학적인 내용이 좀 필요하다? 그럼 빼버려요. 생물학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빼버려요.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사치견산 빼고 나머지는 다 빼버려요. 나중에 허블법칙 같은 거 가보면 약간 사인코사인도 나오긴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수학이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지구학이요. 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게 이제 응용이고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리,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지구학 점수가 되게 들쑥날쑥 이렇게 업다운이 좀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 지구학 1 개념완성 강의, 언빌리버블 개념완성 강의를 들어가기 앞서서 뭔가 지구학의 그래도 기초적인 것들을 내가 좀 잡고 개념완성 강의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들 정리하는 것부터 이제 과탐을 처음 공부할 때 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운 게 용어들의 생소함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용어들 지구학 1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 지구학 1 본 개념완성 강의를 들을 때 좀 더 응용되는 어려운 내용들을 공부할 때 좀 뼈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좀 미리 좀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수능, 엄스타 수능 입문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구학의 기초 뼈대를 세우고요. 그리고 흥미하고 기본 개념,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기본 개념이에요. 흥미도 있지만은 흥미 있고 잘하면은 당연히 그 과목이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점수가 잘 나오게 되고 점수가 잘 나오니 또 역시 재밌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도 기본기, 다른 내용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기를 좀 이 엄스타 입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뼈대를 세워볼 거고요. 그리고 교재 구성도 그렇고 강의 구성도 그렇고 일단 이 내용이 그냥 지구학 1 본 개념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니까 이건 수능이 안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 모두 지구학 1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에 다 그대로 들어갈 내용들이에요. 수능이 나오지도 않는 내용인데 개념 완성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여러분들 수업을 듣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전부 다 기본 개념 완성 강의,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에도 모두 들어가 있는 내용이면서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수능에서도 잘 출제가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고 그런 내용들을 크게 6가지 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강의 진행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수능이 나오는 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도 좀 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개념을 연습할 수 있는 개념 OX 그리고 그 빈칸 개념 채워가지고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빈칸 개념 채우기 그리고 수능형 실전 문제까지 다 넣어가지고 실제 그냥 개념 완성 강의의 약간의 축소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형 맛보기 문제도 수록해서 실제로 그 주제를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도록 좀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수강 대상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수능 지구학을 처음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본격적인 수능 개념 완성 시작 전에 꼭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그냥 바로 개념 완성 강의를 듣기엔 좀 부담돼? 부담 느낄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언빌리볼 개념 강의도 그냥 지구학 1을 생짜 처음 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그 친구들을 만점까지 만들어주는 강의예요. 그래도 좀 더 개념 완성 강의를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강의를 좀 들으시고요. 그리고 만점을 위해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고 싶은 수험생 그러니까 기초강의라 기초강의니까 좀 편하게 부담없이 따라오고 싶은 친구들 이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됩니다. 분량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진 않고요. 그래서 강의 구성은 총 우리 지구학의 단원 구성이 고체 지구라고 하는 대단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체 지구 대기하고 해양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천체 쪽이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내용에서 기본이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다른 개념들 공부할 때 기본적인 그런 바탕을 깔아주는 주제를 선생님이 총 6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석 파트, 지각변동 파트, 그리고 일기도 하고 이성사진 해석하는 게 대기 파트일 수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후 파트의 복사평양과 지구온난화가 또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천체 파트는 그래도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주제를 좀 골라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별의 물리량 이게 지구학 1에서 약간 중킬러 이상의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허블법칙하고 외계인성 탐사는 직접적으로 모이는 주제는 아니지만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 안에서 해석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도 평가원에서 킬러 이상으로 되게 좀 출제가 많이 되는 주제인데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가지고 개념 완성 강의의 내용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로 묶을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추가를 좀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설명 및 개념 OX 빈칸 테스트 그리고 실제 수능형의 개념 확인 문제 풀이까지 개념, 개념 정리, 그 다음에 문제 풀로 완성하는 것까지 같이 총 6개 주제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강의는 총 12강 정도로 주제가 6개니까 개념 문제, 개념 문제에서 한 12강 정도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강의를 이제 들은 친구들은 이제 쌤의 시그니처 강의인 언빌러블 개념 완성 강의. 자 개념의 원탑은 어명대다. 대한민국에서 수능 지구과학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명대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렇게 좀 강의 수강평을 올려준 거니까 그래서 언빌러블 개념 완성 강의에서는 이제 언빌러블 개념 완성 강의 어떻게 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수능 지구과학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 친구들부터 그리고 우리 새로 도전하는 N수행 친구들까지 다시 지구과학의 기초부터 다시 쌓는 기초부터 그래서 수능 실력 완성 그리고 탐구 완성 수능 실전 자료에서 그리고 문제 풀이까지 하나의 완결된 시작부터 만점까지 여러분들이 이끌어주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죠. 앞에 얘기했잖아.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똑같은 과탐 과목 중에서도 지구과학만큼 용어 정리, 개념 정리 이게 중요한 과목이 우리 지구과학이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언빌러블 개념 완성 이 강의만 들어도 사실은 수능 만점을 만들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 이후에 그래도 수능 때까지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은 그 이후에 선생님이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엄스타, 뭐 선생님이 스타라고 해서 엄스타라고 한 게 아니고 1년 수능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같이 수능을 이 수능 입문 강의로 스타트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이 반. 자 시작했으면은 그래도 일단 끝장을 봐야 되겠죠. 그럼 수능 입문 강의부터 올 1년 동안 선생님 강의를 쭉 따라오는 친구들 여러분들 1년이라고 수능을 준비하는 1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그래도 수월하게 수능 만점을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옆에서 지구학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 가장 든든한 여러분들 아군이 돼서 여러분들 수능 만점으로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 시작이보다 엄스타 수능 입문 강의다. 여기서 둘이 스타트 잘 끊고 내년 아직은 해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다 보게 될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 때문에 만점 받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런 얘기 반드시 나올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